극강의 마블링, 돼지개의 참치뱃살로 통하는 돈특한 두항정쌀입니다. 돼지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부위로 청겹에 마블링이 박혀있다 해서 청겹살로도 불리는 통항정쌀입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 먹어보시면 정말 다를 거예요. 전문가의 손길로 꼼꼼하게 3차에 걸쳐서 황금비율로 손질해서 잡내를 싹 제거했기 때문에 최상의 식감과 육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준 등급에 의해 선별된 1등급 돼지만으로 헬스업 시설에서 생산한 믿음직한 품질까지 황홀한 식감과 신선한 항정쌀, 돈특한 두항정쌀이었습니다.